아이들이 차륙으로 만든 상상 놀이터가 도심 한복판의 100배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긴 놀이터. 아파트와 상가 사이 도로변의 위치에 폭은 좁지만 길이가 120m나 돼 이름 붙여진 순천의 여섯 번째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흔한 그네 대신 집 라인이 속도감을 뽐내고, 언덕 아래 원통과는 술래잡이 단골 공간입니다. 우레탄 대신 깔린 나무 껍질과 까슬한 모래는 밟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원래는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설계된 놀이기구가 들어서면서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돌보면서 뛰어노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이들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며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설계될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7호점은 내년 기적의 도서관 옆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여수시 화양면에서 사채로 발견된 쇠기러기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돼 쇠기러기가 발견된 지점에서 반경 10km 안에 닭 사육농가 두 곳을 검사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냉해와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쌀 농사소득이 반토막 났다며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주고 농업 관련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범시민인수위원회는 오늘 현장회의를 열고, 스카이큐브 노선을 순천만 습지까지 연장하는 등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순천만 정원과 순천문학관을 잇는 경전철인 스카이큐브는 기존 운영사가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년 4월부터 순천시가 시설을 넘겨받아 일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